노앤스 퀴즈 춘진연입니다! 예성! 예성! 렛츠고! 예성에 대한 문제 드립니다! 예성이 슈퍼주의 멤버 중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이 사람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 2위 1위는 누구야? 1번일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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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나는 쟤 쟤 친구들이 쟤랑 안 놀아줄 때 내가 다 놀아줬어 쟤 친구들이 쟤랑 안 놀아줄 때 내가 다 놀아줬어 자 O, X 이쪽으로 얘들이 1위 아니야 잘 들어와 봐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게 답이기 때문에 문제를 낸거야 그렇지 당장 기회를 줄 때 와 한 번 더 끊는 게 문제라니까 2위가 좀 애매하지 않아? 피철이가 담당하고 있어 피철이가 자기 1위 내 절대 1위 아니야 문제니까 3 2 1 여기까지 자 이번에도 O의 5명 X의 모든 사람 예성씨에게 문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 1위부터 3위까지를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그냥 좋아한다라는 느낌의 1위부터 3위까지 근데 이 등수보다 2위면 맞춘 걸로 3위부터 드릴까요? 1위부터 드릴까요? 1위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등수보다 2위면 맞춘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죠 아니죠 자 예성씨가 슈퍼주니어 주니까 가장 좋아하는 멤버 1위는 하나 둘 셋 와 오늘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일 거야 1번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쟤 제 친구들이 쟤랑 안 놀아줄 때 내가 다 놀아줬어 2위 되게 어렵다 려웅 되게 어렵다 려웅 려웅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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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형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자 2위 갑니다 2위 하나 둘 셋 2위 2위 뭐라고 떨리냐 2위 뭐라고 떨리냐 윤희 형 윤희 형 윤희 형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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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도 안 될 거 같아 자 하나 둘 셋 이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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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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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4위 구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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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위 같이 가 나요? 나요? 진짜요? 되게 괜찮아 5위 갈게요 5위 갈게요 5위 5위 하나 둘 셋 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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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유통하게 여기 같이 같이 야 유기 자 유기 자 유기 자 의미 없는 거죠? 의미 없어 의미 확실히 있어 둘 셋 희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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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희철 축하합니다 야 유기입니다 유기 아니다 그래도 유기 아직 안 불렸어 희철 아니 나도 안 불렸어 신동씨만 안 나왔어 신동씨만 안 나왔어 신동씨 아니야?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선이 슈퍼주니어 멤버 중 좋아하는 사람 2위는 희철이다 였는데 희철이 6위로 자 엑스티비 정성 정수 많았네 정수 많았는데 형 그냥 없네 네 희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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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신동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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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바 가 창 이 문제를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최소 1위나 3위는 나와야지 무슨 말도 안 해 꼴찌를 갖다 놓고 2등으로 해 아니 피철이 문제가 쓰레기지 안 그래야 돼? 문제가 쓰레기지 안 그래야 돼? 결사로 얘기해야지 너무 상천만 주는 거 아니야? 낮춘 게 뭐 있냐고 이게 사실 이거 약간 나는 몇 등일 줄 알았어 독발번호 솔직히 내가 타관이 1등이었어 어제는 1등이었어요 너 예세이? 오케이 노란 딱지 밖에 만들 거야 내가 고마워